봄이 왔네 봄이 와 인정하고 뭐라 싱싱하죠? 엄청 싱싱해요 와 엄청 크다 아 이거 뭐지? 주꾸미구나 이거는 할머니들이 봄나물이 난리예요 7,000원 아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이거 벌레 있는 거는 인삼맛, 두름맛, 고기맛 아니 눈이 다 시원해진다 주꾸미가 막 쏟아진다 얘는 고기 잘하고 있어요 주꾸미는 와 너무 좋다 맛있어 마지막이에요 많이 쳐나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시장에 가면 딸래미 아들래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랑하는 경동시장에 봄나물 보러 왔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아싸 저녀의 가슴에도 산들고 산들고 남을 캐러 왔다가 아장아장 들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알이랑 다령이 절로 나네 오호 갑시다 시골자리라고 써있구나 여기는 아 나물 골목 취나물이 한근에 3,000원이고 아이고 두근에는 5,000원 와 엄청 싱싱하다 인자만물 보러 싱싱하죠 엄청 싱싱해요 두근에는 5,000원 두근에는 5,000원 나 이거 지금 뭔가 봤더니 햇죽순이구나 5,000원 이거 만원 와 진짜네 오 바로바로 깨끗하게 잘 나온다 어우 신기방기 이것도 향이 좋기로 유명한 건데 이거는 오리지널 자연산 이거는 산재배야 가평에 산재배 오는 거고 이거는 할매들이 여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 그다에서 온 거야 이건 오리지널 자연산 귀한 나물이야 귀한 나물 지리산 자연산치 한근에 5,000원 이거 맞아 어 이거 봐 오가피순 오가피순도 있어 잔대싹 어 이름도 진짜 다 어려운 거 되게 많다 아 온나무순도 못 보네 이거 오돌르다 그러네 이거는 오순인데 옷닭 할 때 지금 봄나물이 난리예요 이거는 오가피 한근은 6,000원 오 싱싱해 이야 엄청 싱싱하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대박나고요? 오 개두룩 자연산 엄나무수는요 한근에 9,000원 이야 한근만에 만원 자 이거는 자연산 두룩이 한근에 7,000원 이야 한근에 7,000원 강원도 고사리가 한근에 5,000원 이야 엄나무수는 한근에 여기도 만원 이거는 오가피 한근에 6,000원 취나물은 한근에 4,000원 여기 아 돌미나리다 돌미나리 돌미나리가 한근에 3,000원이고 키로에는 7,000원 오 돌미나리 진짜 좋다 지리산 노지취 노지취 한근에 5,000원 이야 땅뚜룩이다 땅뚜룩은 한근에 6,000원 지금 나물이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이야 아니 이거 곤드레네 이거 곤드레만드레 그 곤드레 곤드레밥 파는 거 곤드레밥 파는 거 한근에 5,000원 오 좋다 첫순이라서 싱싱하고 더 좋은 강원도에서 아하 한근에 5,000원 오가피도 나오고 천두룩, 엄나무 어? 산취? 산취 오 산취 강원도 평창 산취 그리고 자연쑥도 지금 많이 나왔다 강원도 단나물 오 이런 것도 처음 보다 아 이거는 다레순이에요 다레순은 한근에 6,000원 아 세라불 두근에 만원 두근에 만원씩 돌미나리가 너무 싱싱해 보인다 돌미나리는 한근에 3,000원이고 두근에는 5,000원이네 아 명이가 이렇게 딱 나와 있구나 명이 이거 명이나물 이거는 강원도 오대산 키보에 12,000원 참두룩, 한근에 12,000원 마지막이에요 12,000원 그러게요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끝나가는구나 고걸러들 해요? 네 한근들 해요? 네 한근 응 12,000원 엄마들이네 마지막 한근 마지막이다 끝물 아우 끝물이라? 응 근데 날이 더워서 순이 오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날이 이렇게 좋으면 내가 빨리 나무가 돼 아 그러구나 그리고 그것도 확 피고 확 져버렸잖아 날씨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이라 얘를 뭐 멈추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 아유 이제 나와서 얼른 사야 되겠네 얼른 얼른 빨리 사셔야 되겠다 돌나물 봤다 돌나물 어 돌나물이 천원이다 아이고 미나리랑 상추는 다 파셨네 요거 돌나물 천원이에요? 예 돌나물 하나 주세요 나물 엄청 싱싱하다 하나? 네 하나만 주세요 저거 무쳐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무쳐먹으면 너무 맛있지 고맙습니다 거머리 없는 밭 미나리인데 와 미나리 봐봐 미나리가 되게 좋아 요게 썰어먹기 좋겠는데 와 자연산 입달래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이거 벌레 있는 거는 싱싱한 거야 맞아 맞아 역시 우리 아내는 벌레가 날려면 무섭기도 안해 아니야 싱싱해서 그런 거죠 사장님 그럼 벌레가 얼마나 잘 아는데 그렇지 좋은 데만 가서 앉지 뭐 먹으면 좋겠지 맞아 그래 눈계승마가 그렇잖아 인산맛 그렇게 맛있어 맞아 눈계승마가 여기 잘 적어 놓으셨다 인산맛 두릅맛 고기맛 맞아 눈계승마 아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한근에 8,000원 아 역시 경동시장이 싸다 경동시장이 싸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고 맞아 맞아 곤드레만드레 곤드레만드레 뭐라 한근에 5,000원 한근에 5,000원 이거 그러면 밥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먹어요? 밥 해먹고 나물 해먹고 또 한 주먹 넉넉하게 주시네요 안 매운 거 사자 사장님 저희는 안 매운 거 하나만 주세요 한근에 3,000원 방근? 아 이거 방근 이거 이거 맛있잖아 맛있어 이거 드시다가 나오면 대량에다 뚝 곱게 하려고 못 쳐먹어 그래요? 안 매운 걸로 그냥 칵 찍어 먹으면 맛있지 이거 쌈 싸먹으면 맛있는데 맞아 너무 좋다 신신 트로니까 미나리가 너무 좋다 아니 눈이 다 시원해진다 눈이 다 시원해져 난리난리 여기는 달래가 이거는 한 바구니에 2,000원씩 여기 있다 노지 방풍나물이다 한근에 2,000원 세근에는 5,000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사셔야 되겠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상태도 조금씩 다르니까요 한 번씩 둘러보셔야 되겠어요 부지갱이 취나물이 부지갱인가 봐 아우 싱싱해 지금 돌미나리가 가격이 너무 좋다 돌미나리가 판봉에 2,000원인데 가격이 지금 너무 좋아 여기 가세요 만화수 어 좋다 이거 좋아요 안쪽 골목으로 와봤는데요 이쪽에는 어 머우잎도 있다 머우잎도 있고 깻잎도 있고 산치 엄나무순과 두룩 여기도 있네요 능계승마다 능계승마는 한근에 7,000원 능계승마가 고기 맛이 난다고 했던 그거지 세 가지 맛이 난다는 네 능계승마 맛있어요 맞아 맞아 아 그러네 여기는 한근에 7,000원이네 아이고 더 싸네 생마우대 오 그러니까 머우잎이 머우재가 맞아 육계장에 들어가는 거죠 4,000원 한단에 10,000원 여기도 오순이랑 참가죽 여기는 2500원이네 그러네 한단에 2500원 아 여기 안쪽 골목에는 가격이 더 좋다 여기도 참두룩은 여기는 참가죽도 있고 오순도 있고 쌍두룩 오 돌미나리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고사리가 키로에 만원 다슬기야 꼭천 다슬기 오오 엄청 크다 다슬기 그러게 다슬기가 엄청 크다 주꾸미가 막 쏟아진다 아이고 주꾸미 천원 빼드려요 주꾸미가 한판에 17,000원 연평도 꼭 2만원 키로에 12,000원 얘는 여기 바라보고 싶어요 자 1,000이 2만원 아 지금 키로에 2키로에 2만원 오고 그러네 키로에 12,000원인데 2키로에는 2만원 아이고 동해산 자연 돌보너네 아이고 돌보너야 안녕 아이고 귀여워 자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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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이거 선물 병원이에요 병원은 한바구니에 1만원 와 횟감멍게 어우 싱싱해 횟감멍게가 한바구니에 13,000원인데 엄청 싱싱해 대박 우와 너무 좋다 갑오징어는 한 마리에 15,000원 여수 자수 꼬막도 있네요 키로에 12,000원 탕탕이 낙지는요 5마리 15,000원 큰 걸로 골라주시네 다섯 마리가 15,000원 15,000원 갑오징어가 5마리가 15,000원 다섯 마리가 15,000원 15,000원 그리고 갑오징어가 한 마리가 15,000원 한 마리만 15,000원 한 마리만 갑오징어 맛있지 칠실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그러게 난 나 한 거 먹고 사 봐 안 매운 까리는 한 그네 4,000원 어우 매운 청양도 한 그네 4,000원이네 어우 빠리 좋다 우와 청경채가 1,000원이다 우와 싸다 오 파프리카도 1개에 1,000원이고요 아 고추도 한 단에 2,000원씩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오 브로커리도 3개에 2,000원 아 무도 귀여워 무는 1개에 1,000원인데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거 쓰기 너무 좋겠다 월가리 한 박스에 5,000원? 월가리 좋다 양파가 싸고 맛있는 거 아까 봐서 해야자 오 3,000원? 싸고 맛있는 거자 예 핵양파는 좀 아예 아 그렇지 핵양파는 그냥 쓰고 먹어야지 아하 지금 봄이 오다 못해 여름이야 여름 어우 날이 너무 뜨겁다 나 먹으라고 시금치가 한 단에 2,000원씩 자 부추는 한 단에 2,000원이고 오 두 단에 3,000원 오 오 오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다 자 돌미나리는 한 봉에 1,000원 두 봉에는 1,500원 오 이거 미나리 이거 구춰먹으면 맛있는데 사과자 저녁때 이거 구춰먹게 자 미나리가 두 봉지 1,500원이요 오 진짜 싸다 자 지금부터 올라잡아 두 개 1,500원씩 아 그러면 우리는 두 봉지 사야지 두 봉지 바구이에 넣고 알배기가 세 개에 5,000원 시금치는 한 단에 1,500원 아 세일이요 아 대파가 한 단에 2,500원이에요 오 미나리가 두 봉지 1,500원씩까지 하세요 오 열무 얼간이가 오 그러네 한 단에는 2,500원 아 아 지금 햇빛이 너무 쬐서 아이고 햇빛이 너무 쬐는구나 하하하 자 실파는요 한 단에 2,500원 네 단에는 4,000원 어우 실파도 너무 좋다 이게 빠른 건 4,000원이죠 쪽파 이거는 쪽파 쪽파가 한 단에 4,000원이에요 어우 싱싱해 국산 꽈리에요 국산 꽈리는 한 봉지에 1,000원씩 여기 아삭이 두 봉에 3,000원이고요 오메인인가 한 봉에 어쨌든 1,000원 비름나물 오 여기는 진짜 두 봉지씩 사야지 싸다 두 봉지에는 1,500원 이것도 고기 싸먹는 명이나물이잖아 이것도 1,500원 자 숙주도 1,000원 어우 이 정도 사이즈 아 머윗대가 자 이만큼의 1,500원 이 정도 사이즈에요 헥 마늘 쪽 오 오 묶음이 크다 이거는 오 이만큼 이만큼에 4,000원 양상추는 2,500원 세척 당근은 봉지에 1,500원이에요 애호박이 두 개에 3,000원인데요 이렇게 두 개에 3,000원 브로콜리는 한 개에 1,500원이고 세 개에는 4,000원인데 송이가 제법 되네요 아 예쁘다 아 느타리가 싸다 느타리도 하나에 1,000원 순두부 순두부 500원 순두부는 500원 자 오늘 저희가 봄나물 사러 와봤는데요 이제 끝물이라고 하니까 빨리 나와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제일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봄이 왔나 봄이 왔나 봄이 왔나 봄이 왔나 저녁의 가슴에도 만나고 나물키로 왔다가 살랑살랑 돌아가는 같이 예쁜 여러분 **** 러ald 얼마나